음악 오늘 뉴스 브리핑 제가 한 두 가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하나는요. 역시 윤석열 정권은 친일 앞잡이 정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전세계 그것도. 기시다에게만 보여준 게 아니라 전세계 우리 대한민국의 나의 윤석열 정부는 친일 앞잡이 정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고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데 그것이 강제 노동이 없었다고 합의해 준 겁니다. 세상에 이런 정부가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분노하지 않을래야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제의 강제 침략 강탈의 역사를 감추는 일본 정부에게 협력하는 협력 차원을 넘어서서 물론 이번에 사도광산의 강제 노동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일본에 건너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 징역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례까지도 부정한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여기는 기대는 안 합니다만 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역사 현장. 그 일본 놈들이 말이죠. 외놈들이 우리 조선의 젊은이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판강에다가 밀어넣던 그 역사를 부정하는 현재의 정부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너무나 참담하고 억울해서 제가 오늘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광산의 강제 노동 문제는 1519명 명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1519명의 우리 젊은 남성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을 당했던 역사의 현장입니다. 조선총도부가 1940년에 폭력적인 방식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을 신원조사해서 바로 탕강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이 사도라는 건 하나의 섬 아닙니까. 일본의 섬인데 제주도보다는 반정, 2분의 1밖에 안 되는 섬입니다. 여기서는 일본에서 유배주로 많이 갔던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탕강이 있으니까 선택이 어지도 없이 우리는 끌려갔습니다. 1940년부터 45년까지 미쓰부시죠. 우리 미쓰비시 잘 기억하시죠. 이 미쓰비시놈들이 조선총독부에게 뭘 했는지 둘이서 결탁해 왔고 우리의 젊은 노동자들을, 젊은 청년들을 끌고 와서 탕강에다 집어넣고 강제 노동시키고 그리고 임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45년 후에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폐망했을 때 그 임금을 주지 않고 그것은 일본 국고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안 줬느냐. 여러분, 무남도라는 영화 보신 분들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돈을 지네들이 다 무슨 예금 적금에 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축보험에 가입시켰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지 않았어요. 주지 않고 지네들이 쏙 딱 먹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불안당들과 이러한 진짜 파시즘의 전형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상 눈뜨고 없을 정도로 구탈당했고요.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탈출 러시가 있었지만 붙잡히면 또 죽음을 당하고 또 가장 위험한 갱도 작업은 우리 조선인들이 도맡아 했던 걸로 이미 조사가 끝난 사업입니다. 돈도 다 뛰어먹고 지네들이 처먹고 이런 데 강제 노동이 없었다고 윤석열 정부는 동의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 유네스코 등재에 편입하는 것을 놔둔 겁니다. 원래 유네스코 등재 때 해당 정부가 상대방이 피해자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등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 한 가지 사실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도감산을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해갔다고 결정한 것은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기시다 정부가 조선 노동자들의 강제 연행과 표현은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이 조선인들이 강제 노동당한 게 아니라는 각위, 우리나라 얘기하면 국무회의죠. 국무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2021년도면 언제입니까? 그 이후에 이것을 항의하지 않고 그대로 동의해준 정부가 바로 윤석열 정부다. 뻔하게 그렇게 해줄 거라고 우리가 예상했습니다만 더욱더 분노하고 이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반국민적인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준숙 얘기 울리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숙,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범법자로 국회 민주당의 과방위원들이 규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범법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법인카드. 제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역대급 장관급호자인데 무단결공, 대전 MBC 사장하기 전에 12월 22일부터 1월 2일까지 사업장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해외여행 간 것이다. 그 근거로써 이준숙의 차량을 몰던 기사가 기름을 넣지 않았어요. 아예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대전 MBC 쪽에서 제보를 받았겠죠. 민주당 의원들이 해외여행을 했다. 무단결근하고. 이런 사실이 또 나오고 있고요. 또 가장 우리의 분노를 삼는 것도 법인카드 사용입니다. 법인카드가 법인카드는 뭡니까? 회사에서도 법인카드가 있고요. 법인에서는 조금만 해서도 법인카드가 있고 그 법인카드는 그 회사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숙이라는 사람은 빵통위원장이라고 해요. 뭡니까? 대전과 서울에 있는 빵집에 가서 얼마를 긁었다고요? 96만 원인가를 긁었습니다. 한꺼번에. 그건 뭡니까? 긁어놓고 자기 필요할 때마다 가서 빵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빵통위원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한도가 220만 원인 법인카드를 월평균 420만 원을 써댔습니다. 그러면 더 썼으면요. 거기에 따른 영수증을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해요. 이것도 분식회계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아주 머리가 영리한 사례입니다. 증빙 자료를 달 한 건도 내지 않았다. 영수처리도 안 돼 있는 거죠. 이건 횡령이죠. 횡령. 배임. 횡령죄입니다. 골프장, 또 5성급 호텔, 백화점. 신나게 돌아다녔습니다. 누구 카드로요? 대전 MBC 법인카드로요. 노래방. 아, 대단합니다. 노래방 가서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슈퍼마켓에서도 20만 원어치의 법인카드를 썼대요. 아,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소리예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사람을 방통위원장 장관급으로 아치겠다는 윤석열 정권은 더더욱 이해가 안 가죠. 6년 동안에 5,900만 원을 호텔에 썼고요. 주말에 340일 건, 또 서울에 있는 63빌딩 고급시장에서 141건 7,497만 원을 써댔습니다. 백화점, 또 추석 직전에 또 500만 원, 설 직전에 1천만 원. 뭘 한 거에 선물, 자기가 써댔겠죠. 또 새롭게 우리 네티즌들이 밝혀진 사실은 종로에 있는 설인동주에서 한꺼번에 200만 원을 썼댑니다. 이거 끊어놓고 갈 때마다 기립는 거예요. 주유 상품권을 파는 곳이라고 그래요. SK. 하여튼 지못됩니다. 뭐 막말이라든가 친일 구구적 역사와는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나오고,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인가 자발적인가라고 국회에서 물으니까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합니다. 이야, 진짜. 자기의 할머니가, 자기의 증저 할머니가 끌려가서 그 처참한 꼴을 당했는데 이게 논쟁거리입니까? 이준석의 집안은 친일파적 집안입니까? 뭐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개별적인 사안에 답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런 사람을 장관급, 오직 MBC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현안이 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이라는 것이 더욱더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자기 정권의 명언을 재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대급이죠. 역대급 장관. 역대급 사퇴 버티기. 니넷 얘기해라. 나는 사퇴 안 한다. 우리 성교안의 윤석열 대통령과 각각께서 나를 임명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버틸 것이다. 이 뻔뻔, 뻔뻔 청문회가 돼버렸습니다. 국회라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할 수밖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저 자기네 수장인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하면 또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필리버스턴과 뭔가를 해댑니다. 그러면서 그거 부당하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이게 통과되면 필리버스터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제의결 들어오면 또 거부하고 아주 이게 상식이 됐어요. 국회에서 자기네들이 민생이라든가 나라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지킨 것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책임이고 역할이다. 라고 제가 얘기하면 그게 과합니까, 여러분? 자, 터졌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결국 터졌습니다. 그동안에도 터질지 말지 보였는데 어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드디어 용산에서 얘기했다. 용산에서 심각하게 생각한다. 라는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2의 박종훈 대령 사건. 경찰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또 이종호가 개입돼 있습니다. 이종호, 내가 별 두 개, 별 세 개 달아줄 거야. 그 경무관 조병로 경무화라는 사람이 이 외압의 실체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청문회에서 우리 양부남 의원이 활약하시는 영상부터 보시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예정대회 때문에 불의평을 연기한다. 이 세관 직원이 마약 밀반임에 연루된 사실을 용산이 잘 알고 있다. 또 용산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모두 사실입니다. 경찰서장께서 밤 9시에 전화를 주시고 심각한 오토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던 차에 경찰서장께서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소장님, 제 신뢰가 깨지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했더니 소장님이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월 5일 날, 그날입니다. 오후에 조병로 경무관한테 전화가 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 세관 직원이 관련된 부분을 빼달라. 같은 기관까지 얘기해봤자 이렇게 여당, 야당 좋은 일밖에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세관 직원이 관련된 부분을 빼달라. 그 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욕을 했고 그 다음 날이 10월 6일 날은 인천 세관의 통관 이육장이 증인을 만나러 왔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 만나러 와서 정말로 브리핑에서 세관 관련 부분을 빼기로 했는가 이거 확인을 했죠.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빼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증인은 이미 빼기로 했다. 그러나 빽불에서 언론이 물어봤을 때는 이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인사청문회 장면인데요. MBC 화면을 저희 제공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증인이 바로 영두포경찰서 수사팀장이었던 지금은 화곡지구대장으로 발령이 그쪽으로 나버렸어요. 백혜룡 팀장입니다. 아주 은기 있는 분이죠. 공수처에 문재해 조병로 경무관을 고발한 분입니다. 어제부터 증인으로 나와서 그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파안파의 이 문제가 터질 것 같은데요. 제가 한 5개 정도로 사건을 한번 재구성했습니다. 좀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영두포경찰서의 백혜령 수사팀에서 말레이시아의 마약조직 필로폰을 반입하는 이 문제를 수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9일날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원들을 검거합니다. 검거해서 94kg을 밀반인 팔려온 사람을 검거했는데 이 조직원들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너희들 어떻게 갖고 들어왔어? 그랬는데 바로 인천에 있는 관세청의 세관원들이 협조했다. 세관원이 이러한 진술을 받아 냅니다. 그런데 25kg의 마약은 인천공항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원을 수십 명을, 십 수명을 권고하는 쾌거를 올립니다. 아주 대단한 거죠. 영두포경찰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런데 공항 세관 직원이 공범으로 가담했다. 그래서 세관 직원 마약 밀반입 공모사건으로 이것이 바뀝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세관 직원이 공모해서 우리나라에 마약을 말레이시아의 일당들이 갖고 들어오는 것을 통과시켜주고 그리고 뭘 받아 먹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간에 이러한 인천공항 세관원이 같이 공모했다는 혐의를 발견하는 것이죠. 관련 기사 카톡 내용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영두포경찰서 수사팀은요. 세관 연료 진술을 확보하고 상부에 보고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에도 보고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매우 훌륭한 성과다. 이렇게 치아하기까지 합니다. 진짜 훌륭한 성과죠. 그런데 이것은 일주일 뒤에 바뀌게 됩니다. 영두포경찰서장이 어디서 전화를 받았는지 어디서 압력을 받았는지 모릅니다마는 사건 내용을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영두포경찰서장은 나중에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련 카톡 내용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혜령 팀장이 서장님 똑같아요. 박종원 대령 사건은 똑같아요. 서장님 신뢰가 깨지는 것입니다. 서장이, 서장은 그러니까 지시하는 것이다. 박종원 대령과 김계한 사령관의 대화 내용과 똑같아집니다. 서울청 지휘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관세청 내용을 삭제하라. 이런 지시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영두포경찰서가 엄청난 쾌거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또 인천공항에 세간원까지 연루된 공모의 혐의의 사건을 들춰냈기 때문에 진짜 잘한 거죠. 경찰답게 한 거죠. 9월 22일 예정됐던 언론 브리핑이 두 차례 연기됩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도 똑같아요. 박종원 대령이 언론 브리핑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하지마! 이종석 장관이 하지마! 웃기는 일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최상병 순직사건에 따른 박종원 대령의 용기있는 수사 진술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영두포경찰서에서도 백경감의 용기있는 수사와 진술도 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10일 날 영두포경찰서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관세청이 연루되어 있다는 내용은 삭제됩니다. 너무 판박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2의 박종원 대령 사건 여러분 이런 사건이 근데 이게 용기있는 우리 박종원 대령이라든가 백혜령 수사팀장이 이렇게 진술하니까 이게 드러났지 아 이런게 한두 건이겠습니까? 썩어도 진짜 너무 썩고 말이죠. 저는 수없이 널려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자 세번째 재구성 하여튼 그러니까 영두포경찰서의 수사팀이 서울청에서 야 그거 서울 마약청 마약사도로 넘겨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것도 비슷해요. 박종원 대령 사건과 판박이에요. 자 조병로 경무관 문제의 조병로 경무관이 등장합니다. 10월 5일 이 조병로 경무관은 이 용기있고 수사능력에 있는 백혜령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세관 관련 내용이 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해달라. 국정감사 야당 국정감사가 있는데 야당이 정부를 엄청 공격하면 야당 도와줄 일이냐? 아이고 참 나원. 공무원 아니에요 사람? 국가공무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요. 이건 백팀장 얘기입니다. 세관 이야기 안 나오게 해주시는 거죠? 확인했어요. 압력이 들어간 다음에요. 대답하지 않으니까 관세청도 국가기관이고. 아이고 놀고 있네 정말 국가기관이. 마약 밀수범들을 통과시켜줘? 참 나원. 경찰도 국가기관이. 아이고 경찰이 이 수사 외압을 해서 이 범죄 혐의를 덮으려고 그래? 아이고 놀고 있네. 뒤 얘기는 제 얘기입니다. 기강끼리 싸우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다. 제 얼굴에 침뱉기 아니냐. 이것이 바로 누구요? 그 문제의 조병로 경무관. 이종원 옥철역에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하여튼 그래서 이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정부를 엄청 공격할 텐데 우리가 야당 도와줄 수 있습니까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밝혀진 사실입니다마는 언론에서 조병로 경무관. 관세청장 고광효라는 사람의 대학 후배라고 합니다. 어느 대학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사람은 나중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니까 징계위에 회부됐는데 불문으로 처분됩니다. 경찰청장이 이거 제대로 감사해라. 지시를 내려서 징계위에 회부됐는데 갑자기 불문 처분됩니다. 자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바로 이종호가 등장합니다. 이종호. 아. 부통령이라고 자처하는 이종호. 김건희가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 이종호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호가 녹취록에서 별 한 개에서 별 두 개 치안감으로 승진할 거야. 누가요? 누구요? 바로 조병로 경무관입니다. 승진할 거야. 국방장관 바뀔 거야. 성근희 내가 VIP한테 얘기해서 빼줄 거야. 이건 드러난 사실인데. 이종호. 김건희의 오빠. 이종호. 성은 다른데 어떻게 오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감찰 지시를 내렸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감찰 끝에 경찰청은 어떻게 했어요? 불문. 징계 처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불문이라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없던 일로 하는 거예요. 없던 일로. 이때 바로 조병로 경무관이 치안감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커넥션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종호와 조병로. 그 다음 관세청.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용산. 용산까지 갔어요. 엄청난 시나리오와 드라마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정원 대령사건의 판박입니다. 여기에 또 누가 등장할까요? 용산에서. 이것도 7070이 등장하나요? 청문회 하겠다 그러는데 국회에서요. 불문 통보는요. 경고도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주 면제불 좋습니다. 왜? 만약에 이게 경고라도 나오면 이종호가 밀고 있는 조병로 경무감의 치안감 승진 심사에 엄청난 하자로 등장하잖아요. 하여튼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고 있습니다. 국가기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백혜룡 경정 수사팀장은 그 다음에 좌천됐습니다. 어디로요? 화곡 지구대로 좌천됐습니다. 그 다음에 백혜룡 팀장이 이 사실을 증언해야겠다. 이것을 밝혀야겠다라고 해서 공수처에다가 이 사실을 제보했고요. 공수처에서 이것을 수사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공수처. 이종호의 변호인들이 검사로 있는 공수처 제대로 수사하고 있을지 제대로 수사했을지 또 용산에서 전화온 건 아닌지 이게 지금 조병로 경무감, 이종호, 용산 이 부분들의 커넥션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뉴스 커멘터리에서도 관련자들 저희들이 초대해서 이 문제 계속해서 들여다볼 것입니다. 제2의 판박이 사건. 조병로 사건. 여러분 이런 소식만 전해야 되는 우리가 깝깝하고 안타깝습니다마는 이제 뭐 멀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넘기기 힘들 거다라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범법자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에서 아마 공문을 보낸 모양이에요. 디올백 받은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신고는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신고하지 않았다. 내가 아는 것은 작년 11월에 서울의 소리에서 동영상이 나갔을 때 알았다. 여러분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나와 있죠. 고위공직자들은 자기 배우자가 1회에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는 바로 신고한다. 그리고 돌려준다. 이것이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셉니다. 아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각각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나 그거 알았어. 작년 11월에 신고하지 않았어. 법치를 그렇게 강조하시고 검찰총장 출신께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제는 뭐가 남았냐? 검찰이죠. 검사. 이거 빨리 수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검찰에서 이걸 수사하지 않으면 뭐예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국민권익위도 빨리 조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뭐예요? 직무유기예요. 물론 현행법상 대통령은 형사소추가 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지만 형사소축은 나중에 하면 돼. 대통령 끝난 다음에. 조만간 끝나지 않겠어요? 그 전에 조사하고 수사해서 자료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검찰에서 이거 조사하고 수사하지 않으면 국민권익위에서 이걸 조사하고 수사하지 않으면 이원석 총장, 국민권익위원장은 뭐 바뀌어서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다 직무유기로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경고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검에서 기소했죠. 그리고 신진우라는 사람이 다시 수원지검 11분가요? 이재명 대표의 기소사건을 맞는 것으로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공소장이 조작된 거고 허위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어제 민주당의 의원들이 수원지검의 서현욱 부장검사를 공소처에 고발했습니다. 뭐로요?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이거 아마 굉장히 형량이 꽤 될 겁니다. 거짓 삼류소설을 만들었다. 조작 공소했다라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한 4가지, 한 5가지 정도의 재구성이 되더라고요. 먼저 이들이 공소장에서 근거로 놓은 게 뭐냐면요. 이하영 전 부지사가 중국에 갔다 왔는데 출장을 갔어요. 출장 가기 전에 사전 보고서가 있었고 사후 보고서 두 종류가 있었는데 사전 보고서는 출장의 대북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중국에 갔다 오겠습니다. 지사님. 성남지사 때니까요. 그랬더니 오케이 하면서 결제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사전이에요. 사전. 쌍방울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요. 아예. 갔다 왔는데 별 성과가 없었어요. 이하영 부지사가. 그러니까 같이 간 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경기도 지사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하영 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표한테 그 결제서를 올리지 않았어요. 아예. 자기가 전결해 버렸어요. 별 이재명 대표한테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할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검찰은 말이죠. 이걸 혼재해서 사전 보고서와 사후 보고서를 합쳐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첫 번에 출장 가기 전에 보고서는 이재명이 결제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재명이 알았다. 대북사업 관계로 중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을 알았다. 이게 수원지검 서윤후 검사 이 사람의 공소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 쌍방울에 김태성이가 대북사업, 대북방북비용 이걸 줬다라는 것은 이 보고서, 혼재된 보고서, 사전과 사후를 같이 합친 이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기소한다. 이 사람은 유죄다. 이렇게 한 거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전 보고서가 있고 사후보고서가 있는데 사전 보고서는 보고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후보고서 갔다 왔을 때 별 내용이 없었으니까 이거는 이화영 부재사 전결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뭐냐 하면 이게 조작이고 허위라는 게 이 사후보고서에 이들이 만들어냈어요. 뭘요? 사진을 첨부했는데, 그래서 이화영 부재사 가서 사진을 찍었겠죠. 중국 사람들 만나서. 거긴 만찬과 술 아마 한 잔 한 모양인데, 중국에서는 만찬할 때 꼭 술을 먹으니까. 이화영 부재사 사진만 나와 있고, 나머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 사진은 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김태성이다, 북한의 리오남이다, 방영철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야, 대단합니다. 그리고 사후보고서도 보면 쌍방울 얘기는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쌍방울에 쌍자도 없어요. 쌍도 없는, 쌍도 없어. 쌍도 정말. 내가 욕을 하면 아침부터 하면 안 되지만. 쌍도 없는데, 이걸 수원지검의 서윤혹 검사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어서 공소사실에 올려놨다는 겁니다. 이야, 마치 쌍방울이 김태성이 중국까지 같이 가서 이화영 만나고, 북한 관계자를 불러내서 서로 술 한 잔 하면서 대북사업을 논의했다. 그걸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 이거죠. 결제했다는 건 알았다. 그런데 결제한 건 사전 보고서인데. 이야, 대단합니다. 정말.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가요. 검사들 진짜 머리 좋아요. 이것이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물증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좀 복잡하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성태가 리오남에게 70만 불 줬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필리핀에서 열린 2019년도 7월 2일에 제2의 아태평화국제대회인데요. 이거는 경기도가 주관한 행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안부수라고 아태평화협력회인가요? 거기 안부수가 공동주관했어요. 그런데 거기 필리핀에 리오남이 왔다는 거예요. 와서 김성태가 방북 비용의 대납 중에서 700만 달러 중에서 사전에 리오남한테 70만 불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리오남은 거기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준 데가 어딘지 않습니까? 통일부입니다. 통일부에서 리오남은 오지 않았다. 그 대회에. 공식 확인해 줬습니다. 통일부에서. 그런데 오지도 않은 사람한테 어떻게 70만 불을 줘요? 참 신기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필리핀과 북한은 수교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비수교국입니다. 그런데 좋대요. 스파이로 살짝 자명했대요. 자명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리오남이라는 사람은 스파이나 프락지가 아니에요. 북한의 공식 서열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국정원에서 1급 관리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좋대요. 누가요? 김성태가. 사전에 이재명 대표, 이재명 지사 방북을 만들기 위해서 70만 불을 줬는데 오지도 않은 사람한테 어떻게 줬어요? 참 신기합니다. 이것도 뭐예요? 수원지검 공소장에 이 필리핀 만남이 중요한 전제가 돼 있습니다. 미리 줬으니까 70만 불. 나중에도 줬을 것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700만 달러를 북한 사람한테 줬다 안 줬다라는 부분에 대해 영수증도 없으니까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증거가 없잖아요. 두 가지 증거. 하나는 사진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재명 지사가 결재도 하지 않은 조작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 두 번째, 사전에 리오남에게 쌍방울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70만 불 줬다. 오지도 않은 사람한테. 이게 두 가지의 중요한 공소장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증거는 신진우 판사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하영 부지사에게 징역 9년인가 때린 사람. 신진우가 이 범죄 혐의와 관련돼서 유죄라고 얘기한 거. 이거 지금 검찰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근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김성태가 리오남에게 70만 달러 주었다는 진술을 신민성을 인정한다고 신진우 판사가 판결문에 썼어요. 신진우, 당신이 판사예요? 판사 맞냐고 정말. 판사라는 건 정확한 사실과 근거에 의각해서 판결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강도와 도둑놈이. 도둑질도 안 했는데 검사가 이 사람 도둑질했어. 그리고 옆에 있는 옆집에 있는 사람이 봤어. 그거 갖고 도둑질했다라고 형량을 내려요? 신진우 부장판사님. 말도 안 되는 판사예요. 신진우 부장판사.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소를 수원지법에서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배정을 했잖아요. 당연히 기피해야죠. 스스로 기피해야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하여튼 신진우 부장판사 이 방송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네 번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동현입니다. 김동현 경기도지사. 오늘 제가 혼 좀 내겠어요.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거는 통일부에서 확인해 준 겁니다. 통일부에서 서류로. 리오남을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만날 수 없었다. 리오남이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보고서는 사전 보고서와 사후 보고서가 있는데 사후 보고서는 이재명의 싸인. 전결이 없었다. 결제가 없었다. 그런데 말이죠. 계속해서 이하영 부지사 측의 변호인들이 요구했어요. 리오남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경기도에서 확인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경기도에서 비용을 댔기 때문에 그 당시 상당히 남북관계가 좋을 때고 트럼프하고 김정은 관계가 좋을 때니까. 확인 좀 해달라. 경기도가 끝끝내 안 해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 정치적으로 악용 소재가 있다고 안 해줬어요. 그런데 통일부가 확인해 줬어요.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는 이 사실을 자기네들이 들여다봤겠죠. 그거 안 들여다봤겠습니까. 분명히 들여다봤을 거예요. 검찰에서 경기도 압수수색해서 가져갔을 테고요. 그런데 왜 그걸 확인 안 해줬어요. 몰랐을까요. 김동연 지사가. 이 사실을 리오남이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김동연 지사는 몰랐을까요. 왜 확인 안 해준 겁니까. 실수예요. 졸았어요. 누락시켰어요. 보고 안 했어요. 위에다가 경기도 사람들이. 경기도 직원들이. 이거는 정치적으로 밖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는 겁니다. 왜. 그 수많은 수박들이.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뭘 원했어요. 이재명 구석대기를. 이재명 감옥 가면. 대권은 우리 거야. 다른 사람 내세요. 사문데. 물론 김동연 지사가 이렇게 가. 경기도 지사신데. 이렇게 얄팍한 생각을 갖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마는. 눈에 보입니다. 확인해 줬단 말이에요. 통일부.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에서는 확인해 줬는데. 이재명 대표의 그 도움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특히 민주당의 지원을 받아서. 경기도 지사의 선거에서 승리했던 김동연은. 왜 이걸 확인해 주지 않냐 말이에요. 왜 확인해 주지 않았는지 김동연 지사.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의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언론에서도 여러분께서 보도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본래 검사들 4명. 김영철 또 누굽니까. 강백신이 등등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4명에 대해서 탄핵 청문을 순차적으로 열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현 정권의 기반 핵심을 치는 행위입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니 전략적으로 판단했을 때. 김영민 의원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이전에도 우리 검사 탄핵을 했지만 헌재에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 청문회를 한다. 거기서 다 범죄 행위와 헌법 위반 행위가 다 드러날 것이다. 그걸 갖고서 바로 국회에서 검사들 탄핵은 과반 이상이 되니까요. 탄핵해서 직무 정지시키고 까불지 못하게 하고. 헌재에서 인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는 것이 아마 민주당의 전략인 것입니다. 법사위의 전략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4일에 열리는 김영철 부장검사 탄핵 청문회는 바로 윤석열 정권의 핵심 기반을 고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헤드라인으로 잡았고 썸네일에도 동물의 왕국 청문이다.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의 기반은 전두환이가 하나의 기반이었듯이 윤석열 정권의 기반은 특수부 윤석열 사단입니다. 김영철도 여지없이 윤석열 사단이었고 국정농단 특검 때 4팀에 속혀 있었습니다. 4팀의 팀장은 윤석열, 그 밑에 한동원, 김영철, 강백신 쭉 있었습니다. 이들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이것은 거부권 제어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탄핵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여튼 간 헌재 판결 나가기 전까지 검사짓을 못하게 됩니다. 어제 법사에서 통과된 내용을 보면 모해위증교사, 수사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했다. 이거 바로 장시호 사건이죠. 장시호에게 수사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고 또 장시호를 또 움직였죠. 이렇게 이렇게 해라. 법정 허위 진술해라. 이게 다 녹취록에 나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라. 증언 연습까지 했다는 것도 드러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따져질 테고요. 그리고 커바라 컨텐츠 대기업 협찬문제. 이거는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사람이 바로 김영철 검사입니다. 지금 증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쭉 보시죠. 증인들이. 저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장시호, 최서원의 조카죠. 그리고 김영철, 바로 탄핵소추 조사 당사자고. 김건희까지 나옵니다. 김건희 또 사회에서도 제출하지 않고 안 나오겠죠. 그러나 하여튼 간에 김영철 검사의 무혐의 처분의 당사자. 이원석 검찰총장도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검찰 수사의 총괄 취의 책임자. 그다음에 우리의 이문정 검사가 나옵니다. 이문정 검사가 커바라 컨텐츠 문제라든가 감찰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이문정 검사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수 변호사 나옵니다. 한동수 변호사 여러분 잘 아시죠? 전에 감찰부장인가요? 했었죠. 이분이 나와서 또 얘기를 특수부 수사 방식 검찰 내부의 부당한 과장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주요 사건. 그다음에 김윤, 김윤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태블릿 PC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김승원 간사가 태블릿 PC 문제 이것이 핵심적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문제는 태블릿 PC 조작 사건. 그러니까 촛불 조작 사건이 아니죠.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촛불 이후에 국정론화 사건 이후에 윤석열 팀장과 국정론당 검사 팀들이 태블릿 PC까지 조작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겁니다. 박주성, 김영철 검사하고 함께 위준 교사가 했던 당사자다. 박주성 검사. 정다은, 권오수, 도이치모타스 대표. 여러분들이 이종호도 불렀네요. 이종호도 안 나오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상당히 중요한 증인들이 이번에는 채택된 것 같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법사위 팀들이. 하여튼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공무원은 징계나 파면 절차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각 부처에서도 그 징계위원회에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절대 처벌도, 절대 징계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검사의 무서부리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이 문제를 견제하고 징계하고 검사가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를 하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국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 탄핵을 하는 문제를 갖고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역풍이 분다. 그리고 검사 탄핵.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억측, 허위 정보들이 퍼뜨려집니다. 조중동과 상당수 언론들이 이 문제를 쓰고 있습니다. 한결의 경향까지도 이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이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처벌도 없고 절대 파면도 없는 무서부리 집단입니다. 우리가 정권을 장악한 뒤에는 바로 이 문제는 헌법 개정사항이거든요. 법률 개정사항입니다. 바꿔야겠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국회에서 탄핵해서 이러한 조작과 허위, 조작질을 하는 검사들은 파면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파면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국회가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검사탄핵, 4인방에 대한 검사탄핵은 바로 윤석열 특수부사단이고 그 특수부사단이 그리고 국정농단 4팀 사람들이 권력 잡은 다음에 승승장구하면서 권력을 자기네들의 놀이개로 삼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윤석열 측근들과 김건이를 비롯해서 이종호, 여러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보호막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국회에서 탄핵시켜서 이들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제도 굉장히 기분 나쁘셨던 일에 또 하나 있죠. 누굽니까? 바로 김문수입니다. 이진숙이가 그렇게 설쳐대면서 3일 동안 청문회 나와서 거짓말과 온갖 막말과 그런 부분이 인정하지 않더니 이번에는 김문수를 바로 임명했습니다. 저도 어제 점심을 먹으면서 이 스마트폰을 켰더니 김문수 속보, 김문수 노동부 장관 임명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 진짜 입을 못 다물겠더라고요. 극우 유튜브 정권, 극우 정권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 힘으로 확실하게 눌러버리겠다. 타협과 협상, 설득 이런 건 없다. 국민과 국회를 힘으로 눌러버리겠다라는 윤석열의 의지입니다. 나는 대통령 권력을 갖고 있다.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문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했고요. 김일성 주의자. 그리고 노란봉투법을 공산주의자. 또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에 합리했던 사람입니다. 2011년도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자신이 도지사, 경기도 소방본부에 전화해서 관등 성명되라! 내가 바로 도지사야! 이렇게 갑질을 한 사람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죽음의 구판이라고 했고 이런 엽기적 행각을 벌인 인물입니다. 2019년도에 강원도 산불이 일어나자 아, 촛불 좋아하더니 나라가 불이 났네! 이런 소리를 해댔던 사람입니다. 강원도 산불 난 걸 즐겼던 사람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그 삶이 완전히 아삭아버리고 있는 쌍용차 노조 사람들을 자살특공대라고 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데 가서 경사노의위원장 시절입니다. 감동, 감동입니다. 노조가 없어서 감동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압니다. 과거에 독재 시절에 감옥에서 출소했을 때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분한테 유동지, 유동지 반갑네!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도 과거에 한일도로콘 노조위원장하고 전두환 전공과 싸웠던 사람이고 노동운동 확실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김용삼 정부 때 민자당에 입당했죠. 거기까지는 봐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해먹고 경기도지사까지 해먹었습니다. 경기도지사하면서 대통령감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확실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말이죠. 이 사람이 노동운동을 했던 것은, 이 사람이 민주화운동을 했고 학생운동을 했던 것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 욕망을 위해서 했던 것이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납니다. 변절, 변절은 이 사람에게 사치입니다. 이 사람에게 변절자로 하는 것도 저는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오직,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권력 욕망을 위해서 달려온 사람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자기 자신의 삶과 과거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노동자 팔아먹기는 우수었었고,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거죠. 웬만한 사람은 못합니다, 정말. 그러나 이 사람의 권력 욕망은 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이제 70이 아마 넘었을 텐데, 이 70이 넘은 사람은 이제는 경사노임위원장 장관급 해먹고, 이제는 노동부 장관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일부 언론에서, 무슨 노동운동의 전설이다. 개뿔, 아이고. 자신의 권력과 출세를 위해서 운동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에게 변절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사치다. 이 사람의 인생은 모든 게 자기의 출세와 권력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아먹는, 자기 자신까지도 팔아먹는 그런 사람입니다. 삶을 팔아먹는 사람, 이 사람이 노동부 장관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민주노총이라든가, 또 민주당, 야당에서는 진짜 이것은 이럴 수가 있느냐, 도대체 입을 못 다물겠다고 어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진숙에 이어서 김문수. 이진숙이 해놓으면 MBC 노동조합에서 파업하겠죠. 파업을 또 그냥 어떻게 알겠습니까? 짓누르겠죠. 억압행이죠. 그러면서 자기 노동운동을 했다. 옛날에 그렇게 냇가리면서 과거에 노동운동을 했던 동지들을 팔아먹고, 민주화운동을 했던 동지들을 팔아먹으면서, 오직 나 하나, 난 잠깐 해먹겠다. 그리고 그 권력을 통해왔고, 대권까지도 노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출세와 권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이진숙과 김문수, 그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의 홍의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람들을 임명해서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담한 현실입니다. 전제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끔 볼 수 있는 상황이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 방탕아,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주는 세금을 갖고 장관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 검찰들은 말이죠. 공소장을 조작해요. 서울법대 나온 분들이에요. 다 이분들. 걸레 같은 공소장, 판사조차 몇 군데를 다시 써라. 공소 변경해라. 라고 법정에서 진술이 나왔고, 판사의 발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던 사건. 우리 언론인들이 그 법정에 섰죠. 그런데 김만배도 있었고요. 신앙림 씨라든가. 서울지방법원의 허경무 재판장이라는 분이 공소사실 부분에 왜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과 이재명 대표가 무슨 관계가 있냐. 그렇잖아요, 정말. 이재명 대표가 시킨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언론했을 때 이재명 대표를 언급한 사실도 없어요, 아예. 그런데 이 검찰이 공소장에 이재명 이름을 써놓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법정에 나가서 화천대유 그쪽이 김만배 쪽이 돈을 계속해서 이익을 남기니까 또 수정해서 더 이걸 성남시에 내라라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대표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 시장이에요, 당시에. 당신은 공산당과 똑같아.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이것이 언론인들이 이 보도한 거 아니에요. 이 보도 전혀 없었어요. 대선 전에 윤석열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도한 것 같고 이것을 짜맞춰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한 거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법정에 나갔던 기자 한 분이 이거는 완전히 걸 같은 공소장이다. 이랬다는 판사가 못해도 너무 한심한 거죠. 김만배가 이재명 성남시자가 유착해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었다. 근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황도 없어요. 판사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공소사실에 어울리는지 모르겠다. 꼭 들어갈 내용이 아니니 다시 쏘세요. 빼세요. 명예훼손 사건에 맞게 공소장을 변경하세요. 라고 허경무 재판장이 얼마나 한심했으면 이랬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얘기했대요. 요즘에 검찰 특수부 제출 공소장을 보면 정황이 너무나 정황만 있다. 이거 정황만. 참 나와.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장동 이익을 성남시로 돌리기 위해서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그 모범시장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엮어버리고 대장동으로 대장동은 진애들끼리 해먹은 거 아니에요. 50억 클럽 만들어서 진애들끼리 다 헤쳐먹은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나 수사도 하지 않고 억지로 이재명 시장을 끌어들여서 만들었던 공소장. 얼마 전에 수원지검 공소장도 뽀롱이 났죠. 필리핀에 오지도 않은 리오남에게 장방우리 김성태가 70만불을 줬다라고 이걸 갖고서 공소장에 넣고 그 다음에 이걸 기소하고 그 1심에서 이걸 갖고서 판결을 했던 신진우 부장판사가 또 이재명 대표 사건을 맞고 하여튼 잘 놉니다. 잘 놀아요. 아니 필리핀에 오지도 않은 리오남을 김성태가 70만불을 어떻게 줬어요?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대북방북비용 대납이다. 미리 준 것이다. 이런 거였거든요. 하여튼 이 검찰 이 사람들 말이죠. 저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이고 대중 지도자고 그러니까 좀 이런 사실이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건들. 설마 안 그러겠죠? 형사부 검사들은 이런 일 안 하겠죠? 자기들을 쳐넣기 위해서 공소장 변경하고 별권 수사하고 그러는 건 아닌지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는 검사는 자체 징계와 파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시켰죠. 김영철이라는 사람 장시호에게 모해위증 교사를 했다라고 녹취록에 나와 있는 김영철 이번 달이죠. 8월 14일에 탄핵청문회가 열립니다. 진짜 대단한 검사들입니다. 무소불입니다. 이 사람은 윤석열 사팀장에 할 때 국정노동란 사건의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승승장구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또 옮기기까지 합니다. 검사들의 세상 무소불이에요. 완전히 검찰 이 정권의 핵심으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어제 우리 서영규 의원이 전화로 출연했었는데요. 좀 못다 하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보강 취재를 했습니다. 아 입이 쫙 벌어졌는데 우리 이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도 11월 4일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경찰의 날 가서 기념사를 합니다. 시임 첫 해죠. 뭐라 그러냐면 우리 미래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곧바로 한동훈이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임해라. 이 법무부 장관 시절입니다. 한독수 총리도 또 거들어요. 모든 경찰 병력이 마약과의 전쟁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기 싫습니다만 우리 이태원에 나갔던 우리 젊은 넋들이 당시에 국회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경비병력은 배치되지 않고 마약 담당하는 강력부 형사들이 다 배치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은 참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 젊은 넋들의 병원으로 옮겨지는 젊은 넋들을 부검하겠다고 마약이 있는지 없는지 유족들이 완전히 뒤로 넘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마약과의 전쟁을 하신 분들께서 하신 분들께서 이게 2022년도 11월달입니다. 1월달에 마약이 말이죠. 인천공항 검색대에서 그냥 통과됩니다. 42kg이 그걸 몸에 칭칭 매고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필리핀의 마약 조직들이 나머지 32kg은 도마라고 이 나무가 있댑니다. 거기에 화물로 해서 또 들어온대요. 마약 밀 반입 오픈 국가입니다. 아니 바로 손해 대통령이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그랬는데 6위는 뭐해요 도대체? 경찰 우리 백혜룡 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 백혜룡 팀장이 마약을 복용한 사람을 권고하면서 그래서 치고 돌아가요. 타고 돌아가니까 이 필리핀 놈들이 나타나고 그런 다음에 너 너희들 어떻게 들어왔니? 아니 그냥 들어왔어요. 세간원이 택시 타는 데까지 안내해 주던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경찰에서 회수한 양이 27kg이라 그러는데 들어온 거는 지금 42kg이 몸에 칭칭 매고 그냥 검색대 그냥 들어왔고 나머지 32kg은 화물로 해서 도마에 당겨서 들어왔다 그러는데 이 27kg은요 92만 6천명의 투약이 가능한 마약이라고 합니다. 이거 십가로 따지면 835kg이나 된다고 해요. 27kg만이요. 그러면 이 74kg 나머지 회수가 안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지금 돌아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마약과의 전쟁을 하셨는데 선포했는데 도대체 뭐 한 겁니까 도대체? 이태원의 우리 젊은 놈들만 먼 나라로 하늘나라로 떠나게 만들었습니까? 이들은 유유하게 아무런 지지도 받지 않고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이거 미리 짜놓은 각본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외국 나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지만 우리 내국인들, 국내인들은 들어올 때 그냥 통과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요. 외국인들은 검색대에서 꼼꼼하게 여권 보면서 얼굴 쳐다보고 너 누구냐 물어보고 왜 한입 물어보고 그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거기는 특수 레이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요? 이게 4번, 5번 검색대 4번, 5번으로 이 필리핀 마약상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서영구 의원이 세관 쪽에 항의를 한 모양인데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검색대 예산이 없었고 레이저 시설이 없대요.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아주 거짓말도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마약상들 들어올 때 여러분 뭐 그 뭡니까 저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보셔서 알지만 무슨 뭐 몸속에 감춰서 들어오고 말이죠. 학문에 감춰서 들어오고 뭐 그런 보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마약을 잡냐 그랬더니 사전에 정보가 있으면 잡는대요. 아니 공개적으로 검색대를 통과해서 레이저가 있는 검색대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사람을 그냥 통과시켜줬어요. 더 황당 무기하고 기가 막힌 일은 택시 타는 데까지 안내했다는 겁니까? 서영교 의원의 전원입니다. 이 사람은 다국적 국제 밀매 조직이라고 합니다. 두 명이 42크로그램을 몸에 칭칭 메고 들어왔대요. 야 이건 다 표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백혜룡 팀장이 이 단서를 잡고 세관을 덮쳤어요. 압수수색 여러 차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미 CCTV를 다 지워버렸댑니다. 그리고 딱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백혜룡 팀장은 이게 분명하게 세관과 연관돼서 연관 정도가 아니죠. 거의 협력적으로 이 엄청난 양의 92만 명을 아니 100만 명이 넘죠. 이러한 한 500만 명 되려나요? 하여튼 이러한 마약이 들어왔다는 것을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 세관을 덮쳤는데 CCTV를 다 지워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세관에서는 인천세관에서는 관세청이죠. 쉬쉬했다는 거 아닙니까? 쉬쉬하고 없던 일을 덮으려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영두포 경찰서에 있는 백혜룡 팀장의 압력이 가하기 시작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나왔지만 영두포 경찰서장 김모 서장이라는 사람은 밤 9시에 다음 날 브리핑을 하려고 하니까요. 브리핑 자료 보도 자료까지 다 만들었는데 밤 9시 전화해서 야 백 팀장 용산서 심각하게 보고 있어. 브리핑 하지마. 녹취록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하지마. 백 팀장이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서 다음날 전화해서 녹취를 딴 모양이에요. 그리고 계속 거부하니까 백 팀장을 감찰에 들어가고 지금 화곡수사대로 좌천 인사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약은 서울경찰청으로 넘겨버리고 이관시켜버리고 마약수사하지마. 콧대 조병로 경무가인한 사람이 백혜룡 팀장에 전화를 합니다. 아 백 팀장. 세관은 좀 빼. 세관이란 말은 좀 빼. 같은 기관끼리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9월 달에 국정감사에 있는데 야당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 아니야? 빼세요. 빼주세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조병로가 누구입니까? 경찰청장이 화를 내서 중앙인사위원회에다가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백 팀장. 나 승진해야 되는데? 아 요 대목이 뭐예요? 승진해야 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이종호가 그 단톡방에서 아 저 말이야 우리가 별 세 개 무호합니까? 경찰은? 세 개 달아서 취향감 안 쳐야 되는데 우리 사람 한 사람 필요한 거 아니야? 요 대목이 딱 일치하는 거예요. 용산에서 전화 왔다는 거하고 이게 뭔 꼬라지입니까? 어떻게 황당 무기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 백 팀장은 그래서 이게 너무나 마약이 쉽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더 들어와 있을지도 몰라요.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아예 마약 오픈 입국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엄청난 마약 조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필리핀 경찰과 얘기해서 인터포라고 했겠죠. 일망타진 했는데 거기서 100kg이 있었대. 그 100kg을 다시 또 한국으로 보내려고 했다는 스탠바이 하고 있던 것을 뺏었다고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 아니 이런 사실이 밝혀졌는데 왜 검찰은 수사와 조사하지도 않고 영등포 경찰서장이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관세청 빼자. 브리핑 하지 마. 아니 어떻게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이거 악마들 아닙니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마약이 인천생활을 그냥 유유하게 걸어들어왔어요. 걸어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갖고서 이제 뭐 청문회도 열겠다고 행안위에서 그러는데 양분함 의원 한 사람 이 문제 갖고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용혜인 의원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조병록 경무관이 이 핸드폰을 압수당했다 그러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조병록아 나는 잘 모르겠다. 문호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아 참 진짜 해도해도 넘은 것 같습니다. 너무한 것 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